한 번만 아쉬우니까 그게 또 절차가 이렇게 있어서 아 또 짜여져 있는 게 있네 프로그램이? 아 순차가 이렇게 있는 거? 입술에 한 번 왼쪽 볼에 한 번 오른쪽 볼에 한 번 다시 입술에서 마무리 아 그러니까 뭐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10번, 1번 4번, 1, 2, 3, 4 그러다가 뭐 뭐 그러니까 이렇게 투어 돌듯이 저희가 유럽 투어 돌 때 영국에서 시작해서 쭉 돌았다가 다시 영국으로 온 것처럼 입술을 시작해서 입술 투어? 볼 쪽 갔다가 다시 입술 투어 아